야 이거 이걸로 딱 다 갚을게 아 하지마! 고생해라 나이스 2000 뒤져 이 새끼야 어 잠깐만 빗나갔어 아니 자리좀 비켜줘요 시바 딴딴 딴딴 오! 아니 아니 그 다 죽었어 둘 다? 아 이거 뭐야 얘 그냥 갈려 나오네 강의같이 얘들아 어떻게 이거 투표좀 해줘 갈까 말까 지금 템 위에 하나 더 있고 손전등 두개인가 한게 더 있어 오케이 출발할까요? 야 아늑한 조명이 이미 샀어 누가? 뭐야 아니 진짜 와아 이게 뭐야 누드는 개홍이네 아니 아늑한 조명 사려고 봤는데 누가 샀대 이미 아니 나한테 테이블 샀다고 뭐라 하네 어디 갔냐니까 진짜 레전드네 아 이런거 돈 남으면 하나씩 사라져 그러니까 이거 나쁘지 않네 야 이것도 괜찮아 이게 이게 제일 맘에 든다 아 아 이거 또 뭐야 이건 뭐야 이건 티비야? 오 야 이거 아까 우린데요? 사다리 이런데 까는건가? 야 사다리 그거 저기 다이빙 때 만들 수 있던데 어 나 이거 궁금한게 이걸로 문 막으면 어떻게 되려나 어? 못들어오지 않을까? 해보자 아 늦었다 아 이게 뭔 이거 뭔 경우야 이건? 아니 사다리 해보자면 사다리 어디갔어? 몰라 으어어 개업가야 진짜 개업가야 아니 이게 사다리 올라갔는데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무슨 갑자기 가면 되냐? 이게 보면서 가면 나 없지 아 진짜 근들갑 좀 이게 뭔 근들갑이야 당해봐야지 진짜 개깝 놀랬어 iv신 치 mir 스패득 laat 어디지? 이걸 일단 야야야야야 잠깐만 지금 어떻게 돼? 뭐야 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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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해라 violent 고생하고 야 소환시켜줘 아 어서오고 난 부정리지 그냥 그냥 가야지 뭐 우와 슬로버신 슬로버신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야야 야 덱게임에도 출동 이거 어디다 올려야 돼? 여기다 올려야 돼? 야 나 명화로 간다 나이스 나 3배 3배 야야야야 야 가 가 가 가 아니 이거 신달러 뭔데? 야 미친새끼 아야 다시 올려줄게 따서 갚으면 돼 따서 갚으면 돼 이거 메이플하는 사람들이 못하네 따서 갚으면 돼 40됐어 야 20대 잠깐만 8단계 못 맞힐 때 한 번 개즈배기 뭐가 된 거야 이제? 아 무슨꾸로 하지 않으래 우리? 얼마야 얼마야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트윙니 영혼 누가 영혼했냐? 이거 보관했다가 야 뭐야 트윙니 영혼이라고? 아니 야 아니 내가 225달러인데 이거 다 잃고 있어 왜 아 아 아 아 개새끼야 아 아니 뭐하세요 아니 영혼을 뭘 갚아 영혼을 뭘 갚아 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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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로 따서 갚을게 아 하지마 아니야 이번엔 돼 아 아니야 할 수 있어 오 그렇지 156 오 나이스 한 번 더 간다 우와 얼마야 얼마야 내려놔 아이씨 아이씨 좋아해 방금 나 2층에서 전등 깜빡했어 너 너 잘생긴 거 아나 보지 나 그냥 지통실에 있으면 안 될까 이거 아니 야 미안한데 샷봉 들고 그렇게 쫄면 어떡해요 아니 저 새끼 샷봉 가지고 안 죽어 야야야야 여기 지저 이 새끼야 어 잠깐만 야 빗나갔어 야 여기 오면 비상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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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가면 야 뒤 여기 가면 빨리 뒤 야 이거 뭐야 야 야 야 야 이 새끼 뭐야 야 이 새끼 뭐야 야 쟤 방금 한범이 됐어 우와 뭐야 이게 야 이거 고양이가 있어 진짜 고양이잖아 진짜 고양이가 있는데 개귀여운데 야 야 개귀여워 우와 졸라 귀엽지 오 미쳤다 아니 잠깐 이럴게 아니야 우리 삽 가져가서 병성 메이드가 헤이 쟤 거 어딨어 야 바로 출동 출동 나와봐 야 두발 어 아 당선 당선해 빨리 아니 나 없어 총알 어 삽 야 삽 들고 올게 기다려봐 아 이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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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두 야 죽었다 야 두 명인데 야 병정이 왜 둘이야 야 여기 길막인데요 아 야 야 죽었다 아하 샷건 뭐해 아니 샷건 뭐해가 아니라 죄송한데 한 한 명이라며 그러니까 어 근데 왜 내 탓을 해 샷건 탓을 해 왜 아니 잡아주면 되잖아 유일한 유일한 딜러가 샷건이긴 했어 아니 샷건 두 발인 거 뻔히 아는데 이거를 이 레이드를 간다? 이거 공대장이 문제 있는 겁니다 공대장이 님 아니었어요 그 로리팻에요 아니 근데 아니 근질 없이 뭔질 하나로 하는 것도 약간 그니까 이거 애초에 지가 삽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챙겨오는 거 보니까 붐박스 들고 오는 거야 아니 아니 이게 내가 삽을 챙기러 나갔는데 고양이한테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저 새끼 그럼 공대에서 뭘 한 겁니까? 공대? 나 서포트 한다 암담한 현실을 마주했다 맨날 우리 3명만 남아 왜 아니 근데 방금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 그럼 소신바로 해도 돼? 아니 안 해도 돼 아니 한 명은 한 명은 붐박스로 서포트 한 명은 원거리 샷건으로 원거리 딜러 나머지 한 명은 뭐 한 겁니까? 저 정찰조로 발견했습니다 아니 정찰조는 시발 나도 눈이 있어요 720 720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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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니 지금 흐름 좀 깨졌어 지금 돌리면 720 복귀해서 지금이다 야 이거 야 진정한 장식품이 됐습니다 이거 괜찮아 안 팔면 돼 야 이거 아니 못 팔 팔아도 돈 안 나와 진정한 장식품 만들었고요 아 잠깐만 야 이 새끼 옆에 잠깐만 조용히 황금 노랑은 뭐야 저거 노랑은 뭐야 종이랑 컵 0달러 아니 야 시발 교육지침서까지 0달러 레전드네 왜 어? 어? 아니 야 저기요 야 초록 들어가 봐 왜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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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여기 두고 올라고 아니 지랄아 진짜 왜 뭐 있는데? 아니 뭐 없어 덤퍼 있어 덤퍼 그냥 동시에 들어가도 폐자 동시에 폐자 어 오케이 지금 들어간다? 오케이 아 뭐야? 뭐야 왜 먼저 가 뭐야? 일단 내가 업으로 뺐어 아아이 중 잘 JavaScript 15개 그 Could happen 보라 어디갔어? 이해서 어 어 ände 아니 보라 아 진짜 너무했다 아니 너무 안캐라 나 두번 맞았어 어그 로 뺐어 아 그래그래 이 새끼 absolutamente 못 한거야 컨트롤 크로 도 Swip 아니 쟤 달려드였네 가까이 있어 가지고 쏘기가 힘드니까 그냥 쏘다가 불 보라 이 이빨새끼 아니 보라 아 진짜 너무했다 아니 너무한 게 아니라 나 두 번 맞았어 어그로 뺐어 아 그래 그래 이 새끼가 존나 못한 거야 컨트롤 아니 쟤 달려드는 애 가까이 있어가지고 쏘기가 힘드니까 그냥 쏘다가 어 뭐야 너무 무거워 야 얘는 귀신 존나 잘못해 아니 쟤 남자친구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니 귀신을 하루에 몇 번을 보는 거야 마빵년 씨 한 번만 더 나오기만 해봐 미사일 쏠 거야 아 쟤 나 미사일 없어 미안해 이 개새끼 주웠다 아 어 야 야 야 전멸당했는데요 이게 죽었다 하는데 여기다 야 이거 옮겨야 돼 한 번 떴으면 못 옮겨 자리 옮겨야 돼 아 아 32 이게 뭔 상황이야 진짜 이게 미스 컴퍼냐 도박당이야 이게 할 수 있어 야 영원 다 올려 누가 코 영원너로 만들었어 아 누구야 누구야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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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어떤 새끼야 야 이거 잠수 앞에 찰거 같은데 확실 아니 왜 이렇게 왜 영원이 많아 하하 아니 자리 좀 비켜줘요 씨바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야 꺼져 씨 아 왜 여기야 아 나이빙 216 한 번 더 주다 포스는 흐름이야 나이스 2,000 어 어 1,400까지 멈출래 멈출래 할 수 있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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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왜 왜 띄웠다 야 나놈 띄웠다 야 야 하하 땟 퍭 I I I I I I I